안녕하세요 어쩌다 쪼니로 보예요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초연 라구 화분 실바 했을때 찜했던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두번째로 라구 화분을 품어봤습니다 작가님이 선물로 주신 떡볶이예요 제가 언니야 이랬더니 다음에 공부할 때 떡볶이에 한상 언니가 하나 더 준다고 했어요 너무 이쁘죠 고객님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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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бо 삶의 다진마늘을 좀 넣어줍니다 오늘은 work forceful, 쌀 fantas except brain 간식아보니 정말 이번에 싼 가격으로 투팩을 많이 했어요 깻잎 소스 소스 야무치 가루 계란 소스 él 계란 계란 열어벼 이거 또 저희 언니꺼 근데 작가님 뒤에가 이렇게 살짝 나가서 왔어요 이런 소리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매추를 좀 하고 요렇게는 당연히 언니도 몰라요 이야기를 안했어요 지금 언니 선물 저희 언니가 노란색을 챙겨왔어요 이거는 주고 싶은데 이건 주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얘는 그냥 제가 가져야 되겠어요 언니 생각해서 노란색을 샀는데 언니꺼 이렇게 이것도 하나 줄까 싶어요 언니 너무 예쁘죠 스카프 그날 스카프 그라보니 완전 대박났어요 아니에요 물이 조금 podob 더 magic 저녁 랍고 Bon 작가님 작가, 공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쁜 애도 식지해 가지고 다음에 꼭 보여 드릴게요 물찜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